우리 구독자님들 진공에 진심이죠? 안전한 범랑 소재의 올 화이트 예쁜 디자인 진공 밀폐로 신선한 식재료 보관은 물론이구요 냉동, 직화, 조리까지 용기 하나로 가능해요 80년 전통의 범랑명가 에지리와 후지오로의 합작품 쿠겐실 플러스 556호는 조리용 뚜껑이 있어서 전골냄비로 활용이 가능하구요 456호는 바트망 옵션으로 활용도가 무궁무진해요 에지리 쿠겐실 플러스는 바큐 세이버사의 국제특허 뚜껑으로 강력한 진공 밀폐를 자랑해요 식재료를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관합니다 화이트로 착착착 쌓아만 나도 감성 뿜뿜 주방템이에요 삐뚜루 맛두루 가장 많이 쓰이는 후지오로 멀티포트 1.5리터 깊이감이 있어서 일반 냄비에는 어려운 오뎅포치도 쉽게 끓여요 열전도율이 좋아서 중약불에도 요리가 금방 완성돼요 에지리 쿠겐실은 뚜껑은 제외하구요 인덕션, 가스, 하이라이트, 오븐, 에어프라이어 다 가능해요 라면 한두개 끓이기 좋아서 정말 자주 쓰실거에요 그릇에 덜 필요없이 그대로 먹어도 플레이팅 느낌있죠? 화이트성에 잔은 라면만 먹어도 기분이 좋네요 저는 여기에 304 스테인리스 튀김망을 추가해서 쓰고 있는데요 튀김망이지만 여기에 작두콩, 옥수수차 끓이고 슥 들어 올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사각이니까 물코 없어도 흐르지 않고 뚜껑이 있어서 이대로 냉장고 보관해도 좋아요 주전자보다 좋죠? 중식요리 중에는 유림기가 제일 쉬운거 같아요 양상추 물기 쏙 빼고 청고추, 홍고추 몽땅 썰었어요 집에 이건 다 있을걸요 세상 쉬운 소스 만들고 닭다리살에 소금, 전분 묻히면 준비 끝! 소형 튀김기 살까 고민했었는데 후즈오로 멀티포트 선택하길 잘했어요 기름을 많이 쓰지 않아도 바삭한 튀김을 만들 수 있구요 기름이 펄펄 끓어도 튀김망 손잡이는 뜨겁지 않아서 안전해요 튀김망만 쓱 들어 올리면 튀김 찌꺼기 처리도 한번에 해결돼요 그럴듯하죠? 맛은 진짜 엄지척! 후라이팬에 구운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라면 냄비, 주전자, 고추장, 된장 보관, 튀김기로 다용도로 쓰일 예쁜 멀티포트 찾으셨다면 이거에요 오늘은 여러가지 밀키트를 만들거에요 재료들 먼저 깨끗하게 씻구요 요즘 SNS에 난리난 홈메이드 스팸 보셨어요? 재료도 간단해요 다진 돼지고기, 마늘, 소금, 설탕, 전분 어떤 맛일지 궁금하죠? 저도 그랬거든요 질척한 느낌이 들 때까지 잘 치대서 반죽해주세요 예즈리 2호에 꾹꾹 눌러 담아줘요 꾹꾹 눌러야 스팸처럼 예쁜 단면을 보실 수 있어요 저는 디디오랩 에어프라이어 스팀 기능을 이용했어요 일반 찜기 이용시 호일 등을 덮어 물기가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40분쯤 완성돼요 너무 하얀가? 비트즙 넣으면 스팸색 된대요 한 김 식혀서 잘랐는데 꽤 그럴싸하죠? 나눠 담고 진공해서 냉장고에 보관해요 기름 둘러 구웠는데 냄새부터 심상치 않아요 진짜 스팸이에요 엄마가 만든 스팸이야 동그랑땡 느낌 아닐까 했는데 진짜 스팸에 감칠맛이 나요 신기하죠? 앞으로 스팸 살 일 없겠어요 어때? 요즘은 밀키트도 알루미늄 호일 냄비에 담아서 팔아요 그대로 끓이면 되니까 아마 편해서겠죠? 홈메이드 밀키트도 에즈리 쿠겐씨를 이용하면 간편해요 뚜껑에 따라 진공 밀폐보관부터 직화조리까지 가능하거든요 에즈리 진공은 수동이지만 진짜 짱짱해요 진공 보관 좋은건 우리 구독자님들은 다 아시죠? 미리 만들어 놓은 두부조림 밀키트를 꺼내서 가스레인지에 바로 올려요 진공 뚜껑에서 유리 뚜껑으로 바꾸면 조립냄비로 변신 5호는 채소 보관은 물론이구요 1,2인용 조림, 전골요리에 좋아요 냉장고부터 가스레인지, 식탁까지 종횡무진하는 애질이에요 오염과 염분을 강해서 세척관리에도 무척 쉬워요 두부조림 직화로 군데군데 탄자국이 있지만 물에 굴렸다가 부드러운 수세미로 설거지만 하세요 탄자국 벗겨지는거 보이시죠? 늘 새것같은 느낌 역시 장인이 만든 애질이 법랑은 다릅니다 식기세척기 사용도 가능하니까 편하게 쓰세요 3호는 1인용 떡볶이, 그라탕, 샐러드용으로 딱 좋아요 학교 다녀오면 간식 찾는 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요 냉장고에서 그대 헤루권을 조리하면 되니까 좋은 엄마 되기 참 쉽죠? 발미다 토스트기에 딱 맞는 4호는 에어프라이어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304 스테인리스 국내 제조 밭드망이 있어서 냉동식품 구울 때 참 좋아요 온전하고 위생적인 소재로 오븐 에어프라이어에도 안심이거든요 애질이 법랑은 유리질 유약을 고르게 발라 800도씨에서 구워냈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해요 강한 내산성으로 색배임이나 냄새배임 없으니까 국물 진한 한식, 빨간 소스 보관에도 참 좋아요 특허받은 진공 뚜껑은 기능적으로 으뜸이구요 미리 만들어 놓은 불고기 전골 밀키테로 오늘 저녁 준비도 가뿐해요 검증된 안전한 소재, 식재료 보관부터 조립까지 한 번에 되는 실용성 특허받은 진공 밀패로 기능성과 예쁜 감성까지 챙길 수 있는 애질이 쿡앤실 플러스로 오늘도 자존감 높이는 살림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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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